오우 회전이 제자리에서 회전이 일반 바퀴보다 나은데? 진흙 진흙이 낫겠지 않으려고 간재를 해보지야돼요 그니까요 오우 경사같은데도 어느정도 올라갈꺼야 그럼요 잘 올라왔네 이건 뭐 땡크 만들어도 되겠네요 땡크? 완전 조작이 바퀴보다 더 나은 것 같아 회전되는게 사양을 얘기해줘야죠 사양? 48... 몇 볼트인가요? 이거 60볼트 60볼트 60볼트에 모터는? 모터? 60볼트에 체리로 봤어요 블러시 리스 블러시 리스 블러시 리스 모터에요 어 그러니까 회전이 괜찮은데? 조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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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터가 양쪽 두개가 별도로 조작이 되는거죠 아니요 네 밀어주는게 있어요? 네 모터 하나에 양쪽 차동을 잡아주는거에요 차동? 네 모터 하나에 차동은 어떻게? 차동이 우측하고 좌측하고 다르니까 네 차동을 우측 차동을 잡아주든 좌측 차동을 잡아주는거죠 아 실린더를 미는게 아니고? 네 이건 또 배워야 되는거네 아 배워야죠 이런 애들하고는 다른거지 이런 애들은 모터가 4개 다르고 네 모터가 다르다고 더 많았잖아요 차동이라는거에요 네 차동이니까 차동은 모터에서 잡아주는거에요? 아니죠 차동기에서 잡아주는거에요 기어에서 네 기어를 잡아주는거네 네 여기 보여요 이게? 안보이지 보이지만 보일 수가 없지 아 아 조향장치를 그러면 차동으로 잡아줄 수 있다 아 그럼요 이건 내가 배우지 못하는거에요 기어 이렇게 예민하게 실린더도 아니고 예민하게도 막 운전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출리인거 같은데 네 저걸 미는거하고는 에이 그냥 그런 표현한 방식은 안되지 아 이거구나 아니지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차동잠금장치 찍으셨나 아니요 차동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네 차동이다 가장 중요한거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공개해도 돼요 공개해도 돼요 공개해도 돼요 아 대단한 미술이라고 자 이게 차동장치잖아요 네 평상시에는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차동기어는 실제로 보면 네 아 이거는 아름답다 좌우측이 이렇게 따로 돌 수도 있고 네 앞뒤로 돌잖아요 그 다음에 부하가 일정하게 걸리면 같이 돌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만일 제처럼 우측바퀴가 이렇게 전진을 하고 단쪽바퀴가 후진을 하면 네 결국에는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저걸 표현할 수 없지만 단적으로 표현하는게 이 차동잠금장치거든요 음 그래서 험지를 탈취하거나 농업용 검정받는 농기계를 만들 때는 네 이를 보고 LSD 차측이라고 LSD 차측 LSD 그러면 걔는 이거 잡아주면 브레이크는 따로 하나 딱 되는 거네 네 요런 곳을 좌우측에 놓고 네 좌측을 잡을 때 네 또는 우측을 잡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쟤는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아 좌측을 잡으면 이거를 두 개를 잡는다는 거지 네 우측을 박으면 우측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차동잠금장치라고 네 차동잠금장치 네 이때는 두 차들이 거꾸로 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전진이네 전진이든 후진이든 네 쟤도 이와 같은 권리에요 아 그러면은 쟤는 이게 두 개가 있는 거네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게 한쪽만 잠그고 한쪽을 돌려버리면 결국은 회전하는 거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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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게 차동장치 아 이걸 왜 몰랐지 당연히 몰랐어요 이거는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그쵸 아니요 포토나 스타렉스도 옵션으로 선택하면 원래 포토나 자동차에서 스타렉스가 한쪽 바퀴가 막 위에서 공중공정 띄고 무게싫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? 차동장금장치를 저걸 선택하게 되면 이제 차동을 잠금으로써 범지 탈출이 쉽죠 네? 그러니까 산악지형 이런데 그렇죠 한바퀴만 다 있어도 갈 수가 있으니까 아 아 요런 애들은 그러면 차동장하고는 좀 다르지 그런 매우 그 제어가 예민하고 요런 애들은 이제 얘는 지금 모터가 두 개잖아요 얘는 모터가 두 개라서 결국에는 회전을 오케이 한쪽 모터 돌고 한쪽 모터 안 돌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360도 전방향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내가 옳죠 찍으면 한바퀴가 안 돌잖아요 네 한쪽 모터 얘도 아주 예민하고 좁은 곳에서 물건을 싣고 날르기가 편하죠 얘도 무선으로 좀 가벼우면서 네 무선으로 움직입니다 그쵸 지게차가 돌아가지 못하는 환경에 지금도 얼마나 예민해요 그쵸 네 작업식이 그대로 구조되면서 누구라도 조작이 가능해 후진하면 후진 보통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전동 휠체어나 전동 침대에 많이 쓰죠 음 얘는 특별히 이제 모터를 용량을 좀 크게 해서 신이 좋죠 소리도 없으니까 실내에서 사용해야 되겠다 속도 조절해 놓고 소리를 놓으면 전자브레이크가 붙죠 자동으로 네 출발하게 되면 전자브레이크가 떨어지고 밀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밀리지 않죠 아주 좁은 공장에서 네 이동할 때 얘도 무선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니 원래 무선으로 그 뭐 리모컨은 뭐 우선 수신기로 해서 아 수신기로 해서 네 오늘 또 써요 어 괜찮은데 이건 오늘의 여권은 저 차동이에요 차동 저 차동은 저거 그러니까 저거 자작으로 자동차 개조할 때 그 산악지역들 자동차 릴레이 막 이렇게 험난한 지역 해놓고 장애물 경기 막 하고 이럴 때 무조건 저 차동 기여를 달아야 되겠네 아니죠 그거를 표현해야 되죠 류종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이렇게 얘도 어쨌든 그와 같은 움직임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모터로 제어하니까 그렇네 얘 움직임이 바차가 지나고 어 어 각자 바퀴가 돌아가니까 각자 바퀴가 제어 되니까 좌측 바퀴가 틀린거죠 얘는 바차 내시라 네 개조할 때 괜찮네 네 뭐 다 다